오늘 그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짧지만 여기에는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30절부터 32절까지 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간질병 걸렸던 어린아이 하나를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끝내신 후에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 자신이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환 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일행이 이동을 해가는 중에 아마 제자들이 그 노상에서 무슨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토론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토론을 했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 제자들은 무슨 토론을 했냐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순환 예고 또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순환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리 전화 끊으세요 두 번째 순환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당연히 공간보금에 또 있겠죠 예를 들면 마태보금 17장 22절부터 23절 누가보금 9장 43절부터 45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보금 9장에 이렇게 세 군데 이 세 보금서는 공간보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보금을 기준으로 볼 때 마가보금 8장 31절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장 8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한 번 예고하셨어요 그게 1차 예고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2차 예고 순환 예고입니다 공간보금서에서는 총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4차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을 공개했지요 마가보금에는 8장에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누가 그 마태보금에는 그 유명한 마태보금 16장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제가 수련회가 열렸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수련회가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아가 온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이 공개가 된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1차 예고예요 마가보금에서는 8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난 예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변화산 사건과 간질 환자를 치료하신 직후 가보나음으로 이동하는 중에 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가보금 10장에 가서 또 등장을 하고 마태보금 20장 그리고 누가보금 18장에 이렇게 세 개 또 같이 나올 텐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예수님이 수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그 중에 또 한 번 수난받으실 것을 말씀해요 이게 세 번째 순환 얘기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이제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마태보금 26장 1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총 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개의 순환 예고의 말씀들을요 각각 비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 과정과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더욱 구체화되어 가는 것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점점 더 상황이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2차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31절을 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선호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반대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면서 붙잡아 무슨 죄목이라도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8장에서 변화선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죠 또 그러면서 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변화선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이나 제자들이 해도 못했던 그 큰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영광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예언이 됐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즉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한 손에는 영광이 한 편에는 고난이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길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53장 3절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여기서 누구를 말씀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네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에서 메시아 예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막 천군 천사 동원에서 하늘의 호령 소리가 울리고 땅이 진동하며 막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그 역사 속의 사람들만 몰라보느냐 오늘도 우리도 몰라봐요 심지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메시아 그리스도 귀한 것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은 예고하고 있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할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예고를 하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 뜻을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무슨 부귀 영화를 일으키고 이 땅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이 땅 사람들을 하늘의 권세로 강압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오신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성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몸소 당하실 고난의 종으로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받을 것만 얘기해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뭐만 생각합니까? 고난 받으신다는 얘기하니까 아차 이거 큰일 났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실 고난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즉 부활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량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그렇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변화산에서 보인 반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깊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순결하게 빤 옷보다도 훨씬 더 희고 밝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 이 장면을 보고 감동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여기에 우리 초막 세 개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는 그냥 처마 밖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처마 안에 안 살아도 괜찮아요 여기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제자들의 반응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을 얻는 자리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한 거예요 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이런 영광의 자리가 마련되겠구나 거기에 감동해서 거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32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죽으실 건데요? 예수님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묻는 거예요 못 묻는 거예요 두려워서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 그 상황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마태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을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니까 왜 두려워했고 왜 근심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현세적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영원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종교로서 현세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가 단방에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는다고? 여러분 메시아가 너무 쉽게 죽는 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인도에 돌진한 차량에 갑자기 죽어도 땅이 요즘에 매놀이 자꾸 꺼져서 땅이 꺼져서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죽는다든지 사고가 나도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날벼락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권능을 가지신 저렇게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신 메시아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볍게 죽는다고? 현세적인 지금의 이 시선만을 가지고 보는 제자들이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광을 얻겠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여해지겠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예의 관을 씌워주시겠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무슨 엄청난 축복을 받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더 많은가 아니면 나의 어떤 부기와 명예와 영광과 자녀와 가족의 평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많은가 제가 성지순례를 자주 해보면서 여전히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은혜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참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간 곳 중에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쪽이라고 그러죠 그 대살로니카에서 한 3, 4시간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다섯 군데 하면 꼭 들어가고 그러는 장소인데 이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 암벽을 보세요 저게 하나가 아니라 곳곳에 곳곳에 저런 식으로 저 바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저 절벽 위에 저게 있는 게 뭘까요? 집이요? 교회죠 교회 수도원들 저 암벽 위에 여러분 저기에 왜 교회가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오스만 투르크의 족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즉 이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리스의 기독교인들이 저기로 피하는 거예요 제일 많을 때는 약 3만 명 가까이가 처산 속으로 피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까지 쫓아와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해요 이번에도 저 안은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데 같이 가신 분들은 그 그림을 봤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저기에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지 차라리 그 참수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한 방에 목이 잘려 죽는 거는 차라리 편해요 편해요 마치 사람을 꼬치구이 하듯이 막 이렇게 그물에 올려서 밑에 숯불 피워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또는 화형을 시키고 사람을 토막내고 사람의 몸을 껍질 벗겨서 죽이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안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도피했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붙잡히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여기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렇게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숨어서 신앙 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천년이 지나서 저기를 찾아오는 정말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꽉 차서 다니거든요 이 더위에 꽉 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보러 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뭘 보러 왔을까요? 구름같이 찾아온 그 사람들은 풍광을 보러 온 거죠 압도되는 풍광을 저 절벽 위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짓고 숨어 있었을까? 저 바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러 가는 거예요? 초대 혹은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았는가 신앙을 지켰는가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 저기 갈 때마다 저 절벽 위에 앉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숨었을까? 여기에 교회를 짓고 수도원을 지을 때 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었을까? 목숨이 정말 천각을 다투는 저 위기 상황에서 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한 시간을 버텼을까? 절벽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거 생각할 짬이 없어요 관광객은 밀려오지 우리 가치관 일행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자고 계속 오지 그러니까 정작 거기서 그 순교자들을 거기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할 짬이 없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천 년 전에, 천오백 년 전에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며칠 전에도 마침 우리가 성지술래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저기를 간 사진을 올렸어요 영상을 그런데 그분이 뭘 봤을까요? 압도되는 풍광 그러면서 신기한 거기에 어떻게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는 신기한 그것만 얘기해요 조금 더 묵상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야 하나 이런 묵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걸 봐야 하니까 그것은 저 메테오라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의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필립보에 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갑파독이야, 동굴교회, 지하교회 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도 받을 수 있고요 영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뜻대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순환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지라도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순환 받으실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하니까 왜 두려워해요? 지금 자기네들의 현세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저렇게 가겠다고 하는 다짐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각오가 있느냐 그런 각오가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땅에서의 부기와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겪을 때도 그것을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때를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딸락으로 또 넘어가세요 33절부터 37절에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앞에서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본받도록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시각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셨느냐 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순수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순종하듯 그런 겸손 이것을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반복해서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가보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뭡니까? 논쟁한 내용이 34절에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누가 몸무게 더 나아가느냐 키가 누가 더 크냐 IQ가 누가 더 높냐 누가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여기서 크냐 하는 게 무슨 논쟁이었을까요?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권력자에 가깝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7절 바로 앞장에 빌리포 가이사리아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이 8장 31절에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을 보였죠 8장 32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합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했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한 후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윗자리를 차지할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얻을 생각만 했지 순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로마 제국도 없어지고 또는 해롯 가문도 없어지고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권력자들도 없애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셔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지금 민심은 다 예수님 편이다 오병이여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임금 세우려 하려고 하는 장면들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면 이 많은 민중들이 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왕국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까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꼭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저 열두 제자들 중에 서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영의정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을 맡을 것이고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쟁론한 거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잘 보필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총리를 맡아야 돼 너는 장관이나 맡아 이러면서 쟁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을 현세적인 축복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습이고요 영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무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보나움에 도착한 후에 자리다툼을 하고 온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 교회의 질서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아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사람의 끝이 되며 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섬기는 자 이 말은 한라어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이제 이 본문은 디아코노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코니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또는 디아코니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인 봉사자 또는 사역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교회의 직분 중에 이름이 뭘까요? 집사 디아콘 교회 집사가 디아콘이에요 그러면 나는 권사니까 해당이 안 돼 나는 장로니까 목사니까 해당이 안 돼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인이 되어야 봉사자가 되어야 그래야 첫째가 된다 첫째가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길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섬기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서로 높아지려고 책론하는 자리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은 부자여야 돼요 높은 자리여야 돼요 학벌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서로 높은 자리를 갖고 쟁론한 제자들을 탓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복 받아야죠 아까 앞에서 기복신앙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가난하게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높은 자리 가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서 복 받아야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버는 방법이 다르죠 깨끗하게 벌어야죠 정직하게 벌어야죠 힘써서 벌어야죠 또 고의식에도 올라가야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장도 되고 좋죠 좋아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학위도 받아야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박사 후 과정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돼서 물불 안 가리고 거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만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우리는 왜 관직에 올라가고 우리는 왜 공부를 합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지나친 야망을 갖는다든지 탐욕을 부린다든지 거짓을 부리고 술술을 부린다든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 갖는 마지막 소망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이후에 말씀하시는 부활처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신앙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높아질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해 줘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했더니 거기에 무슨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견뎌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로 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필립보소 2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부자가 돼야 하느냐 누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느냐 이런 쟁론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본체를 내려놓고 성육신하신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시고 감수하신 십자가까지 지신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사람을 섬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많이 내려놓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봉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높아져서 영광을 받고 교회에서 높임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질서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겸손하게 낮아져서 희생해가며 잘 봉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높임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온갖 순환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현세적인 축복 안위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사람을 섬기는 심지어는 순환까지도 각오하는 그 신앙으로 살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첫째 되는 복을 소망으로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웃들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워가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미래 비전 헌금 등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과 그 가정과 일터에 더욱 풍성하게 채우실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